나는 하루가 되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행사 같이 흐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제 보낼 때 짝 없으실까요? 밥냥개 두근두근 상업협 사무실을 받았다 근데? 곧 우리의 로고가 들어가요 은 사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네요 남자랑 여자랑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 여자는 조그마한 기부를 한다던지 그냥 쓰리사이드를 재는거야 오늘 어디가죠? 저희는 언더러스트 페스티벌에 갑니다 오늘 촬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혼란한 하루가 되겠구만 먹어도 돼 여기서 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 돈은 어디 가는거죠? 장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시츠를 썼다고 그래서 일단 점심 먹으러 맥도에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 첫 거래였는데 온 김에 그래도 수신컷도 하고 가는게 좋은데 그냥 우리가 못하게 되면 죄송해서라고 다음거 여기도 쓰지 않을까? 아 이런거 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못쓴다고 나는 그걸 다 보잖아 대체 내용은 언제 나오는거야? 계속 가면 안나와 내 머리 맘에 들으면 어떡해 전달아스틱 크리미엄 코치를 준비합니다 너 왜 물어볼게 옥탱크로 올려 시원한데서 쾌적하게 묻는거 좋아한다고 맞아보니까 어때요? 빨리 제시간에 가면 다시 살 밖에 없어가지고 자리카메라 너무 좋은거야 여기가 미친듯이 아파 3kg짜리 그 와중에 무겁다가 찡찡대기에는 진짜 찡찡대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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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전혀 난 도저히 난 도저히 열을 못쓰는거야 그냥 스텝으로 가고 어차피 촬영 배운다고 했잖아 해버렛 해버렛 형태가 진짜 이런 자연새로 갈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음상기자를 깔아하는 미아연 기자 지금 우천 취소가 돼서 오전 촬영만 하고 오후 촬영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지인이 대학회 라운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대학생 리포터들이 그 노잼 컨텐츠 뽑는 느낌이야 지금 우린 어떡해? 몽수님 당 컨텐션 해줄게요 네 데이트하는 기분이야? 이번 저희 쇼핑몰에서 파는 스피스텝 약간 겹수 차르는 데서 입은 집도 근데 엄청 뻔해가지고 근데 다 젖었어요 변한 날 입지 마시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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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평소 우선 가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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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로 보면 그냥 방송을 찍는 거야 아니 우리 라인 방송 찍는 거야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근데 아저씨가 한 마리씩 거듭니다 아저씨도 안고 한 번 그만 아저씨 너 우선 어리석어서 마무리 좀 해 근데 그 프로듀가 아니면 DJ 부스랑 많이 떨어져 있나 그게 완전히 쿨에 붙어 있어 제가 응 반대고키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재밌어 보이냐고 그러니까 33,000원 96,000원 99,000원 우리는 그럼 이 스토리 줄거리의 컨셉대로 가네 이 스토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그거를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주자 한여름밤의 꿈이란 스토리들을 같이 보낼 거예요 남녀가 말을 섞고 짝을 맞춰서 스토리대로 모일 수 있는 그럼 이런 방법은 그런 짝의 운동이 많고 재밌는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 되죠 되게 광고주 같은데 제일 짜증나는 것 같다 나 모르겠어 나 왜 혼도 안고 있어 컨텐츠는 직관적이고 이야기가 쉬우면서 한마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대여를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하나를 남자를 짝 세우고 여자를 짝 세우는 거야 그래서 딱 1대1로 해서 어차피 걔네가 매칭을 스스로 안 해도 1대1 매칭이 되잖아요 줄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고 얘네 둘이 점수를 합쳐가지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어떤 걸 준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부담도 없고 사실 내가 직접 안 해도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는 거니까 제 기획자 입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궁금하지 않으면 중요해요 콘텐츠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냐 어찌 보면 단순하게 재미 요소뿐만인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컨셉이랑 콘텐츠랑 그렇게 연결 짓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일단 확장적으로 나온 거고 남자랑 여자랑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 여자는 조그마한 기부를 한다든지 남자는 좀 이렇게 풀어끼고 좀 센 걸 한다든지 해서 둘이 동시에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이 둘이 합이 얼마 이상이면 좀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술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거기다가 프리드링크 쿠폰을 아예 두 장짜리를 하라고 같이 가셔서 수령하셔야 됩니다 겁나 하려고 하는 거지 물에서 뭐 할 수 있죠? 순참기? 순참기 순참기 맞다 저번에도 지난 후에 내 후보 보내 있긴 했었지 쓰리사이즈를 재는 거야 벌써 재는 거야 쓰리사이즈 다 합한 값에 한해서 뭐 할인을 대준다거나 여자는 남자들이 재주고 남자는 여자들이 재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진행하면 얘 아니면 얘는 잡혀갈 거 같아 제가 이거 준비하게 해야겠다 툴 안에 동전 같은 것도 다 먹고 찾아보면 자다 온 사람한테 뭐 이래 아까 보물찾기 보물찾기 폴라장도 같은 거 튜브 같은 거 갖다 갖고 거기 위에서 5분 버틴의 사람한테 뭘 주면은 누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진짜 끊임없이 드시는 거 같은 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싫어해 사장님 나 지갑 학생 나 지갑 학생 얼마네요 오늘은 꽁 땁니다 너무 쓰러워 부터 시작하는 거야 군더러스트 2인차 여전히 차에서 화장하는 하영 대박 오늘은 비가 안 오게 저희도 촬영 돼요 수우 속성이랍니다 워터밤 송크란 언니가 비 오는 물 뿌리는 데를 다 가가지고 태국 송크랜도 갔다 왔겠고 이제 그렇게 올 걸 알았으면 옷이랑 신발까지 전부 워터밤 세팅해서 오는 건데 자기 전에 매일 챙겨야 될 게 바나나, 초콜릿, 비타민 오빠긴 장식이랴 아니 어제부터 우리한테 남편분도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니야 오빠, 본래 이거지 지금 좋아요 그리고 스파 이제 홍보 촬영을 마치고 왔어요 밥 먹고 든든하게 힘을 칠하고 주고 다시 정신이 없는 양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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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